자 나는 수능을 볼 준비가 되었는가 독서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 독서 영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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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거에요 물론 제가 계속 극단기 친형분석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컨텐츠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는 두가지에요 뭐죠? 6월 모평과 9월 모평입니다 그렇죠 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가지고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나는 수능을 볼 준비가 되었는가와 같이 행동강령을 정리하셔야 돼요 문제가 정확하게 몇 문제일까요? 30문제겠지 6월에도 15문제가 나왔고 9월에도 15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15문제 30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이 지문 어떻게 읽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한 두 문제 정도만 갖고 왔는데요 첫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아하 이거 뭐죠? 기술 지문이었지 영상안정화기술이었어요 이거 제가 극단기 친형분석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요렇게 지문을 딱 읽는데 자 읽는데 요런 부분이 나왔다면 어떻게 할 건지는 봐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상안정화기술이야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기술 중에 있다 소프트웨어 프리미어 뭐 이런거죠? 맞죠? 이런걸 이용하는 광학적기술이 있대요 자 그런데 광학영상안정화 자 여기 봐봐 광학적기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게 뭐? 디지털기술이야 두개가 있다고 했지 그런데 뭐야? 광학영상안정화장치는 뭐야? 광학적기술이겠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핸드폰에도 손떨림현상 방지 이런거 센서같은거 있잖아 그런걸 말하는거지 자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묘둘은 카메라 묘둘이야 카메라 묘둘 렌즈 묘둘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제어장치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끝 됐어 머릿속에 구성이란 말이 탁 튀어오는 순간 우리는 뭐다? 구성요소의 기능을 중심으로 읽어야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행동광역이 나와야 돼 근데 렌즈 모듈은 보정용 렌즈들을 포함한 여러개의 렌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야 그럼 렌즈 모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여기 그쵸? 맞죠? 여러가지 렌즈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잠깐 일반적으로란 말이 나왔어 그럼 원래 그냥 카메라야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이미지 센서에다 피사체의 상위 매치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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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엔드야 과정이 나왔네 그럼 번호 붙여야죠 자 가볼게요 1번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요 이미지 센서에다 피사체의 상위 매치고 지금도 여러분 저기 카메라에서 보면 이렇게 빛이 하고 저를 이렇게 제가 매치는 거겠지 맞죠? 오케이 피사체의 상위 매치고 피사체의 한 점에 해당되는 위치인 화소마다 화소마다 빛이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신호가 저장매체의 영상으로 저장된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뭐? 2번 이거지 이렇게 과정이 나온거죠 다시 가볼게요 상위 매치고요 한 점에 해당되는 화소가 있어 이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신호가 저장매체의 영상으로 저장된다 그런데 느낌 알지? 그런데? 그런데? 뭐지? 뭔가 역적 전환이야? 자 카메라가 흔들리면 오호 흔들렸대요 조건 나왔어요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 센서에 각각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한다 뭐라고? 빛의 세기가 변한대요 잠깐 앞에는 뭐였어요? 빛의 세기가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고 했지 그런데 이 빛의 세기가 변하는구나 이렇게 읽어야 돼 읽을 때 이게 빠르게 돼야 되죠 그런데 이때 이때야 OIS 기술이 작동되면 자이로 센서가 자이로 센서야 자 뭐라고 했냐면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흔들린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 제어를 장치에 전달한다 여기까지가 1번 그 다음 제어 장치가 제어 장치 전달해서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면 피사체 해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화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 다 여기까지는 뭐야? 일반적인 카메라 작동 과정이야 일반적 과정이야 그런데 여기는 뭐야? OIS 과정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메모하려고 할 수 있겠지 이걸 다 메모할 수는 없어 얘들아 알았지? 됐지? 자 이제 가볼게 그리고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중에 쭉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문제가 나왔어 OIS 기술에 대한 거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스 코어 모터 그럼 다 윗 단락을 찾아가야 되고 자이로 센서 어 이거 아까 나왔는데 확인하는 거야 자이로 센서 확인하면 뭐라고 했지? 여기 있어 자이로 센서는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 다시 가볼게요 가서 자이로 센서는 이미지 센서에 매치는 영상을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 뭐가 틀렸지? 영상을 제어 전달하는 게 아니고 방향과 속도를 전달하는 거지 다음 몇 번이야? 2번입니다 3, 4, 5는 제껴야 돼 그런데 얘들아 솔직히 이 문제가요 매우 쉽지 않아 솔직히 방금 본 것처럼 읽으면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구성 요소, 과정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서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쳐봐야 어떤 학생이 구조와 구성 요소가 나온 단락이 정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우선 구조와 구성 요소가 나온 단락의 경우 핵심은 구성 요소를 체크하는 거야 구성 요소의 동그라미를 치든지 구성 요소의 명칭을 메모한다든지 또한 구성 요소의 기능의 밑줄을 그면 정리해야 돼 결국은 뭐다? 구성 요소의 명칭 그리고 기능이 알았지 이것만 잘 체크하시면 된다 됐죠? 오케이 넘어가고요 두 번째 가볼까요? 자 이 문제 뭐자면요 행정입법 지문입니다 아 기억나시죠 이거? 이거 되게 멋있는 지문 이거 구알모평이 나왔던 지문이죠? 행정입법 지문인데 이게 이 문제 있어요 이거 기억문제 여기 5담밀 5위 안에 들어갔어요 잘 봐봐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안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기억에 유료적자라는 것은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왜 틀렸을까 애들은 그렇죠? 근데요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선지가 몇 번이야? 바로 2번 선지예요 도대체 왜? 왠지 알아? 포괄적 위임이 여기 있거든 포괄적 위임이란 말이 여기 나와요 포괄적 위임 아니니? 안 보여 여기에 포괄적 위임이라는 말이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딨니 포괄적 위임 아 여기 있다 포괄적 위임 이렇게 나와요 알았죠? 잘 봐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 이 해당 단락까지 읽고 풀어야 돼요 밀주 문제니까 그럼 봐봐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안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해야죠 근데 이것만 이게 딱 보면 답이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어디부터 갈 거냐면 여기부터 가보자 한편부터 가보자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여 제정되거나 나열이 알았죠? 두 번째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억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두 가지야 해 봐 첫 번째는 위임명령은 법률로부터 법률이 있어 어떤 법률이 있으면 이 법률로부터 위임받는게 위임명령이잖아 그런데 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된 거야 이 법률이 위임범위를 딱 정해준 거지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하거나 두 번째는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억구나 의미 여기 억구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제정한 거야 이 위임명령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위임명령이 이러한 여기 봐 이러한 보이지 제안을 위반해 그럼 이러한 제안은 몇 번이야 1번과 2번의 제안이겠지 그치 그랬죠?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지 이것만 됐으면 이 문제는 풀려 결국은 이 이유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안을 위반해 제정되면 효력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지? 법률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애들은 뭐야? 그냥 나와있는 것만 찾은 거야 그럼 잠깐 포괄적 위임 한번 가볼게 포괄적 위임은 뭐냐면 특정한 행정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거야 범위를 아예 없는 거야 얘가 위임 범위를 범위를 아예 안정한 거야 근데 여기 1번 봐봐 범위로부터 벗어난 거지 그럼 범위를 벗어난 것과 범위가 없는 것은 완전 다른 거죠 그럼 포괄적 위임은 기억과 관련이 없는 거지 이해갔어? 무슨 말인지 이런 식의 사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밑줄 문제가 나오면 우선 첫 번째 밑줄 단락까지 읽고 푸는 건 맞아 다만 밑줄의 앞뒤 문장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요 혹은 밑줄의 앞뒤에 지시어나 접속어가 있잖아 그럼 이 부분은 무조건 체크돼야 돼 그래야지 연계 관계가 파악될 거 아니야 자 주의하면 1대 선지 때문에 밑줄이다 라는 사고로 선지의 정로가 뭐야 정오를 판단해야 한다 이거야 알았죠 됐죠? 오케이 자 다시 선지 때문에 밑줄이다 라는 사고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서 영역도요 한 문제 한 문제씩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자고 했어 알았지?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무조건 올해 나왔던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 문제 유형들이 시험에 수능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역대 수능도 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잘 해 놓으시고 여러분은 수능날 정말로 자기가 정리한 곳들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TCC도 막바지에 가고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TCC들이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자 선생님이 또 좋은 TCC를 통해서 여러분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TCC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